자 우리 10번 한번 보자 xy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 있을 때 fx가 이것일 때 이것에 까불고 그랬죠 근데 얘는 뭐야 x로 평미분 자 x로 평미분 해보자 그럼 뭐야 y 플러스 y expxy지 그럼 자 저 준식을 0부터 1 0부터 2 y 플러스 y expxy dy dx 자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은 접근 순서 변경을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한다면 여러분 이거 부분 접근 써서 해야 되잖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굳이 한다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0부터 1 근데 이제 만일에 얘가 이제 안 되는 게 나온다면 이게 골쳐 퍼진다고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y 제곱 y 접근할 때 얘도 부분 접근 쓸 수 있어 없어 얘가 뭐야 얘를 g 얘를 f 프라임이 되잖아 그럼 봐봐 만일 잘 보란 말이야 그럼 g 프라임은 이리오 f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이제 fx gx 하다 보니까 뭐야 x 분의 y expxy 그 다음 적분이 문제잖아 맞니 그 다음 지어주면 뭐 다음이야 또 뭐 이렇게 여기서 또 이걸 적분한다면 y 대 3은 이거지 자 y 대신에 2 넣어보자 맞지 한 번 더 적분하니까 0부터 1 자 2 넣으면 2 x 분의 2 자 0 넣으면 0 0 플러스 x 제곱 분의 1 dx 나와 안 나와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게 좀 보여야 돼 그리고 또 얘가 또 문제야 그쵸 그 다음 나중에 0 넣으면 0 넣어 어떡할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문제라는 거야 이거 이 자체는 또 우리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보이니? 뭘 미분한 거야? x 분의 1 exponential 2x를 미분한 거죠 그럼 뭐하냐고 0을 넣으면 안 되는 걸 그래서 얘가 힘들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준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갖자 여기 형광펜을 넣고 아 편멸을 그러면 얘를 우리 쟤는 간단해요 왜 얘가 간단하냐면 구간이 구간이 뭐야 다 상수니까 적분서 변경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이거 왜 이거 봐 그러면 x로 편미분하고 적분하면 얘는 그냥 f, x, y 나온 거지 맞니?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f, x, y 나와 안 나와 이 차관을 못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해당 하고 막 이거 치연하고 이거 끝난다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먼저 보여준 거야 자 무슨 소린지 알겠니? 일부러 저걸 먼저 보여준 거야 자 0부터 2 f 뭐야 1, y f 0, y dy지 자 f 1, y 써봐 자 x에다 1 넣고 y는 그대로 놔두면 y 플러스 익스퍼넨셜 y 맞니? 자 x에다 0 넣고 y 다 일러봐 그럼 마이너스 0이잖아 익스퍼넨셜 0점은 1이지 빼는 거잖아 앞에는 0이고 플러스 2분의 y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익스퍼넨셜 아니 y인데 잘못했다 익스퍼넨셜 y 마이너스 뭐야 2노바 2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0 넣으면 0이고 1이고 마이너스니까 2죠 그러면 2제곱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몇 번의 답이야? 1분이지 1분 2제곱 마이너스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왜 여러분 이걸 느껴봐야 돼 한번 자 여기 잘 봐 먼저 안 돼서 여러분 해야지 아하 이런 거 왜 요런 게 나왔을까 우리 그러면 적분 순서 변경을 해서 요렇게 할 수 있어 없어? 자 빨리 한번 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